세계 현대미술의 중심지 뉴욕 뉴욕 경매회사들이 내놓는 명작들은 세계 미술 애호가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깜짝 놀랄 만한 낙찰가로 호사가들의 입을 즐겁게 하기도 한다. 오랜 전통이 쌓인 경매소는 단순한 시장 이상의 볼거리와 미술 문화를 만들어가는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갤러리와 경매회사는 경쟁자이자 미술 시장을 키우는 동반자 관계다. 뉴욕에서 그림을 사면 누구나 판매세를 내야 한다. 이때 그림을 산 사람의 기록이 세무 당국에 파악되는 것이다. 미술품은 재산으로 분류돼 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도 그만큼 커진다. 작품을 팔거나 상속할 때 높은 세금을 내야 하는 반면 미술품을 사회에 기부하면 큰 혜택을 받는 구조다. 미술품은 valiantic입니다. 미술 신원 미술의 신원 미술의 신원 미술의 신원 미술의 신원 이 미술관들은 당대 최고의 미술품 애호가였던 룩펠러와 구겐하임과의 부인들이 자신의 소장품을 기부하면서 설립된다. 출입구마다 빼곡히 기록되어 있는 과거와 현재 기증자들의 명단은 이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도 활발하다. 2차 대전 당시 군용 부두와 기차역이 있던 유서 깊은 대형 건물. 지금 이 건물 한 켠은 60여 명 젊은 작가들의 작업실로 쓰인다. 예술가들을 후원하기 위해 생긴 샤샤마 프로그램 덕분이다. 작품 판매만으로 뉴욕의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무료로 사용한다. 여러 작가들이 함께 모여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술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뉴욕 맨하탄 중심가 한 신인 작가가 감히 꿈꾸기조차 힘든 장소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고 있다. 역시 샤샤마 프로그램을 통해 전시 공간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다. 기회를 잡은 사람은 러시아에서 유학 온 작가다. 시민들은 작가의 작품 활동을 가까이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샤샤마 프로그램은 맨하탄의 부동산 부자가 자신의 건물 가운데 빈 곳으로 빈 곳을 예술가들에게 빌려주면서 시작됐다. 지금은 뉴욕의 부동산 회사들과 연계해 빈 건물과 주택을 예술가들에게 빌려주고 있다. 맨하탄 중심가에서 샤샤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의 사무실도 단돈 1달러를 임대료로 내고 있다. 기회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아끼는 공동체 분위기가 많은 예술 지망생들을 뉴욕으로 몰려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가의 작품을 파는 유명 갤러리도 있지만 신진 작가들을 발굴해 이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도전적인 갤러리들도 많다. 우리 프로그램을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의 작품을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의 작품을 잘 모르는 것이다. 우리의 작품을 잘 모르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풍부한 돈의 힘은 미술을 꽃피운 밑거름이었다. 사회적 명성을 얻기 위해 미술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투자 목적으로 고가의 미술품을 사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건 없는 기부와 사회 환원이라는 오랜 전통이 미술 시장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우리의 작품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 년은 우리의 작품을 너무 어려울 것이다. 우리의 작품을 많이 다녀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다녀오는 것이다. 이 년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네, 다른 나라에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